우리 민지언니께서 한 43살 되셨거든요, 우리는. 90년대 노래는 그렇다 치고 막 7, 80년대 막 트로트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알고. 트로트? 민지이 형이 트로트를? 네, 트로트 좋아합니다. 뭐요? 어떤 거? 방실희 선배님의 모야모야모야를 되게 좋아합니다. 모르겠는데. 저희도 모르겠는데. 한가락 살짝. 네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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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빠질 것 같아, 제발 날 내버려 두지 마. 역시 트로트를 부르는데도요, 섹시해요. 요. ㅋㅋ